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3년 3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나 없어진 줄 아셨죠? 저희의 동네 한 바퀴 코너가 황두진 소장님의 서촌기행 이후에 두 번째 산책을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을은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우리가 동네 그러면 당연히 공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동네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시간적인 차원도 결합이 돼 있는 게 아닐까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사라진 우리 동네가 마음속에 하나씩 있지 않을까. 그곳에 다시 가도 나의 동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대로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으로 장상미 작가님이 저희 청에 응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생활인 여러분들에게 본인을 가볍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옥수동에 살았고요. 그리고 2017년에 옥수동에서 찍은 사진들과 기억을 정리한 지금은 없는 동네라는 책을 직접 만들었던 장상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도 책을 내셨어요. 굉장히 예쁜 책인데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 라는 책. 역시 처음에 내셨던 지금은 없는 동네랑 관련이 있는 책이죠? 네. 사실은 출판사 편집사님과 지금은 없는 동네 작업을 하려니까 되게 고민이 돼서 상의를 좀 했었어요. 그때 좀 조언을 해주셨고 이런 책도 좀 써보라고 하셔서 그 뒤에 이제 좀 더 못해서 쓰게 된 책이에요. 뭐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작가님 삶의 다른 부분이 그렇듯이 책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써러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활동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제가 원래 사실 준비했던 제 소개는 네. 아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제가 외워볼게요. 저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의 1인 생활자로 살다가 지금은 아주 먼 작은 도시에서 고양이 세 마리와 인간 한 명과 함께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투 휴먼 쓰리 캣 가정이군요. 고양이가 더 많고요. 둘은 옥수동 약수 출신이고 한 마리는 또 내려가서 만난 아 그래요? 셋과 같이 살고 있고 생업으로는 번역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장상미 작가님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시민운동이나 빈곤운동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손이 갈 만한 책들을 또 쭉 번역을 해놓으셔서 그것도 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책들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처음에 서울에 오게 된 게 시민운동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운동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운동은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거군요. 그래서 운동을 책으로 배웠다고 저는 일하는데 대학원에 오면서 시민단체에서 번역 자원활동을 좀 했었어요. 사실 갔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번역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활동가로 한참 활동을 하던 중에 출판사 편집자분을 알게 돼서 우연히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시민사회운동이나 조금 사회적인 문제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가님의 활동 중에서도 굉장히 긴 기간의 배경이 되었던 옥수동이거든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시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옥수동에 직접 사시기 전까지 성동구 옥수동은 작가님한테 어떤 동네였어요? 사실 거의 몰랐죠. 서울이 워낙 큰 도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학교나 직장 근처에 항상 살면서 걸어다니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살던 동네도 그냥 대학원 근처 그리고 또 단체 활동하면서는 단체 근처 이렇게 그냥 살았어서 그 직전에는 삼선동에 살았었어요. 그러면 성북구 쪽 훨씬 북쪽에 사셨군요. 살고 있어서 아래쪽은 사실 거의 몰랐고 올 일도 별로 없었죠. 그러면 오묘 가며 자주 지나가던 곳은 아니고 그냥 3호선 타면 지나가는 정도? 동호대교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직전의 역 정도였고 그런데 나중에 책을 쓰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한강이라는 소설을 읽었었어요. 소설 제목이 한강? 네. 그런데 그 소설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한참 개발에 막 들어가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막 운막 짓고 살고 이러면서 동대문 가서 잡일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대화소설이었는데 거기 배경이 옥수동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서울의 인상에 크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쓰면서 옥수동에 관련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입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작가님은 원래 고향은 서울이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부산에서 했었는데 석 달 만에 뛰쳐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도서관에 처박혀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원점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약간 시민사회운동 관련한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듯 했어요. 99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책으로 좀 알게 돼서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공의 대학교에 가게 되어서 서울 아주 끝은 말이죠.에 오게 됐었죠. 아 그러면 옥수동 이전에 나의 동네라고 부를 만한 마을들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삼선동을 가장 좋아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삼선동이 걷기에 되게 좋았어요. 뒤에 이제 올라가면 한성대학교 위쪽으로 낙산을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거기예요? 네. 그래서 낙산공원 있는 쪽. 낙산공원 뒤로 넘어가면 삼선동이에요. 단체 사무실이 이제 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5, 6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도 산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된 집이랑 오래된 골목들이 많고 지금도 아마 낙산 위에 올라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원으로 대학로에도 놀러가고 종로 정도까지는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신설동 이렇게 고려대학교 쭉이나 이렇게 많이 걸어다녔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성북천이 굉장히 예뻐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 때 한참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앞부분 한 구간만 이제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새들도 많이 오고 아 그러니까 도시 속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조금 동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걷기와 동네가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한 군데 오래 살아도 주차장에서 차 갖고 외출을 하면 동네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쇼핑을 해도 복합몰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동네를 밟고 다녀야지 동네 개념이라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걷기를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에게 동네를 잊고 옮게 하는 데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옥수동은 제 감으로는 항상 지하철 노선이나 버스 노선. 그다음에 강남살댁 바로 맞은편 동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서울 전체에서 어디쯤인지는 작가님 맞이하려고 지도 보면서 점검을 해봤는데 아니 성동구의 왼쪽 끝? 그리고 중구랑 경계면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그 위치가 가져다주는 옥수동의 특성은 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셨겠네요. 처음에도 우연히 옥수동에서 살게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책에 보면은. 저도 사실은 지도를 아주 자세히 보게 된 거는 옥수동 트러스트 프로젝트를 하면서였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고 그때 이제 아이폰 3GS 나왔을 때 GPS 정보를 사진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조금씩 해봤었거든요. 거기서 찍힌 사진들을 이렇게 지도 위에 올리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활동하면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활용을 했었고 이 옥수동 사진들도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저도 그때 지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완전 산지예요. 그 동네에서 보면 남산이 바로 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응봉산이라고 또 산이 있고 옥수동 자체는 매봉산이라는 산에 걸쳐져 있어요. 앞뒤로.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아, 옥수동 전체가 산 위에 있는 거구나. 네. 옥수동의 가장 앞쪽은 한강변이고요. 아마도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그런데 한참 서울로 많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 여러 경로로 오셨겠죠. 그런데 강남은 아직 없을 때니까 한강을 건너와서 사대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머문 곳들이 아닐까? 산을 조금씩 건너서 이 도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조금 상상이 되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이제 개발이 강남 시대가 열리면서 옥수동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특징이 강남이랑 가까운 강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나 이런 게 이 책에서 주로 서술하신 재개발하고도 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옥수역이 일단 환승역이잖아요. 금호역, 약수역 이 정도가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옥수동은 그 옥수역 부근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변에서 경희중앙선 타면 굉장히 예쁜 길로 가서 옥수역에 내릴 수 있는데 제가 살던 곳은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산을 넘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옥수동 안에서도 옥수역과 제일 먼 곳. 가장 먼 곳이어서 실제는 금호역이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오르내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맞은편에는 금호동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약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터널이 있거든요. 아이고. 걸어서 못 가요? 그런데 걸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무서워서 잘 못 갔는데 나중에 산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고산자 김정호 선생도 아니고 길을 본인이 내신 건 아니죠? 사실은 매봉산이 아주 길게, 약간 일자처럼 길게 있고요. 그 위에 공원이라고 산책로가 있어요. 아, 원래? 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산행을 하는 분들이 종종 보여서 뭐지 했는데 아마도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거기 조성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예전 분들은 산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작가님하고 옥수동에 막 당도하셨을 대로 돌아가 볼까 싶은데 처음부터 2008년 가을로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2008년 가을에는 우연이라고 하셨지만 어떤 사정들이 모여서 옥수동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된 거고 오래 살 생각은 없으셨다고요? 사실 두세 달? 아, 그러면 이제 그냥 도중에 집이었던 건가요? 옮겨가기 전에 잠깐 겁먹고 있고? 제가 삼선동에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선동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산동으로 사무실이 옮긴 거예요. 마포구 성산동으로? 네. 그래서 삼선교에서 다녀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만난 친구랑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되게 중간 지점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집을 구하면 되는데 그때 솔직히 너무 바빴어요. 일이 많으셨을 때예요? 약간 일중독 상태였고. 아이고. 솔직히는 되게 아까웠어요. 집을 보러 다니고. 그 시간이? 내가 사는 것에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게 너무 그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고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생활이 없으셨군요. 생활이. 저희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조용한 생활을. 제가 생활 없이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늘 막차 타고 퇴근하고 막 일했었는데 그래서 집을 구하기는 시간이 좀 아깝고 그리고 살짝 알아봤는데 송산동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벌써요? 네. 망원동이나 조금 멀리 가면 있는데 저는 코앞에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곳. 근데 그건 어려웠어요. 거기는 비싸고 예쁘고 깔끔한 그런 주택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한테 잠깐 그러면 내가 일 좀 정리하고 집 좀 알아볼 사이에 잠시 좀 머물겠다 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럼 이삿짐은 별로 안 많으셨나 봐요? 아니면 어느 창고에 가구를 맡겨두시거나 그랬어요? 이삿짐이 1톤 트럭 한 3분의 2 정도? 오. 단촐하네요. 그림이 그려져요. 뭐냐면 나의 의식주에 들어갈 이런 시간이나 돈이나 자원이나 이런 거 다 아깝고 그 시간으로 의미 있는 일에다가 써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집에 머무르냐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박스에 넣어서 그렇게 보참 하나 치고 옥수동에 두 달 살 국리로 들어가셨는데 짜잔 어떻게 됐나요? 사실 제가 그때 집에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초반에 한 두세 번 이사할 때는 계속 반지와 비슷한 그런 집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삼선동으로 갔을 때 지상 3층의 원룸이었어요. 살아보니까요. 나름 햄빛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창 밖으로 앞에 수녀님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너무 좋네요. 단독주택에 마당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수녀원 뷰? 네네네. 수녀님들의 사택 같았어요. 너무 좋은데요? 솔직히 좀 사생활 취미긴 하지만 이렇게 숲에 너무 예쁘게 나무들이 있어서 거기 내려다보는 것도 너무 좋고 맛을 아셨군요. 지상의 맛. 솔직히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 옥수동의 집은 정말 레알 괜찮습니다. 네. 레알 반지하여서 되게 침침하고 제가 살았던 어떤 집보다 낡은 곳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1층도 아닌 반지하? 네. 계단 옆인데 사실은 지하 2층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였는데 계단 밑에서 보면 위에 있고 하여튼 좀 특이한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터프한 활동가님이지만 조금 오래 살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처음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이건 좀 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때는 두 분 간에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잠깐 내가 머물까 하는 그런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놀러 간 거고. 네. 왜 거기 갔었냐면 이 친구가 전세 1500만 원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2008년에도 1500만 원은 없었거든요. 제가 2000년인가 99년에 처음 원룸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때도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보증금 천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전세라는 거죠 여기는. 네. 밥을 해먹고 도시락 싸다니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가봤던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땠어. 너무 놀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1500일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 집이 되게 아늑하게 느껴지고. 양가 감정이네요. 네. 뷰가 좋은 저의 원룸이 뭔가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었는데. 뭘까요? 왜 그런 감정을 불러요? 뭐가 그런 걸 불러요?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잠만 자고 집에도 항상 일거리를 싸들고 가서 항상 일하고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10분 만에 뛰어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사실 집이 뭐가 없는 거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아늑한 이런. 네. 나랑 집이 서로 닮아갈 시간이 없는 거네요. 서로 접촉면이 없어지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이 친구 집에 갔더니 정수기 이런 건 없죠. 없는데. 큰 주전자에 보리차를 항상 끓여서. 네. 냉장고에 항상 차갑게 이렇게 보관해놓고.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스스로는 못하고. 친구 집에 가면 항상 얻어먹어요. 그리고 되게 윙윙거리는 낡은 냉장고인데 열어보면 막 갓 만든 반찬들이 막 있고. 어머 어머 어머. 신앙해지내야겠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 친구한테 자꾸 끌리는. 그 생활에 끌렸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뭔가 좋고 너무 불편한데 다시 반지하에는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또 막 그래서 사실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가 꾸려놓은 그 반지하 집 안의 세계에 끌려서 가신 거고 동네가 영향을 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되게 높은 계단 참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계단을 뛰어내리면서 그냥 단기질주하면서 항상 그렇게. 근데 그 목욕까지 가는 길에 계단이 태반인 거예요? 계단이랑 경사로. 그래서 딱 이제 내려가면 바로 옆. 젊은이들만 살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인간응보죠. 그렇게 사니까 병이 났어요. 그 즈부터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몸이 안 좋았고. 사실은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 한번 보자고 했을 때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상태가 다크 포스가 풍긴다고. 저는 그게 되게 멋지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우같이. 근데 너무 사람이 이렇게 바짝 서 있는. 그거가 이제 기댈 때가 생기니까 풀려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맞아요. 꼭 주말에 아프고. 주가 내면 아픈 게 아프면 안 돼 하고 있다가 약간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 온갖 곳이 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밑반찬이 있는 세계로 들어갔을 때 아 나 약간 릴렉스해도 되나 하면서 아픈 게 툭 터져나오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두통이 와서 한 2년 버티다가 2011년에 안식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9년 일하고 10년 만에 병을 얻어서 쉬게 됐죠. 그때 사실 동네를 좀 보게 됐어요. 벌써 한 2년, 3년 살고. 그러면 2년 동안은 옥수동에서도 일을 위주로 하시면서 버티다가 쉬게 된 시기에 계셨던 곳이 옥수동이라 동네 관점에서 그 지역을 깊이 아시게 된 거군요. 비로소 돌아보기 시작할 때 옥수동은 어떤 동네였어요? 어떤 시점이었어요? 옥수동에게? 사실 제가 처음 그 친구 집에 갔을 때가 한밤중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분명히 서울 한복판인데 갑자기 웬 산골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었어요. 주소를 말씀드리고 갔었는데 딱 내렸을 때 사방에 뭔가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상한 그런데 굉장히 예쁜 풍경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친구의 동굴방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너무너무 낡은 동네인 거예요. 어젯밤에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상반된 이미지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러네요. 아니나 다를까 동네를 걸어다녀보니까 정말로 너무 심하게 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라고 보니까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고. 아 그때부터. 네. 그런데 언제 될지는 모르는 곳이어서 살 수 있는 데까지 살려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그 친구분은 거기 몇 년 차 주민이셨던 건가요? 그 친구가 아마 한 2, 3년 더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보다 없어서. 알겠습니다. 거기가 2004년에 확정이 된 재개발 지역인데 제가 갔던 때가 8년이고. 그렇죠. 8년. 네. 철거를 앞두고 저희가 쫓겨났는데 그게 12년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완공된 게 16년. 사실 12년이 걸린 곳이죠. 계획이 세워진 때부터.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거의 집을 관리를 안 했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손보지 않는 그런. 아. 그래서 더 확 낡아버렸군요. 동네가. 제가 들어갔을 무렵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안식년 들어갔던 그때쯤에 관리 처분인가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오면 정리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경축 이렇게 현수만 걸린 걸 봤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아보고 알게 된 거였는데. 뭔가 허가 됐다고. 네. 뭔가가 됐대. 그래서 뭔가 진행이 될 건가 봐 하고. 그 전까지 이를테면 그 차가 다니는 길가에 있는 벤치라든지 계단의 철제 난간 이런 게 그래도 멀쩡했어요. 근데 그 즈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급격히 그런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람이 사라질 때 공간이나 물건이 얼마나 빨리 망가지는가 이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 싶게. 가령 한 열흘쯤 여행가서 집을 열흘 비우고 오면 분명히 깨끗하게 해놓고 나갔는데 집이 이상해져 있을까? 그러니까 막 사람 손이 닿아야지 집이 괜찮다 그래서 장기간 집 비우면 왜 그냥도 너 좀 와서 살아라 하는 거 있잖아요. 세를 안 받더라도. 집 자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부재를. 근데 동네도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또 직접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시는 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네요. 네. 정말 특별한 영향을 못하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동네가 자꾸 망가지는 걸 보면서 계속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지금 망가진 상태인데 왜 망가졌지? 이런 생각을 걸으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를 동네랑 같이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과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너무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너무 급격하게 생긴 마을이었고 옥수동이 원래는 산이었고 금호도 그렇고 약수도 그렇고 지명에 전부 물과 관련된 한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약수, 금호.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옥수동이 어떤 우물이 있던 곳이래요. 지금은 우물은 메워졌다고 하는데 계곡에 물이 흐르고 되게 맑은 우물이 있고 이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집으로 뒤덮였고 그 집들도 정말 손 하나 넣을 틈 없이 빽빽하게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고도 성장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나갔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누구도 거길 가꾸지는 않고 벗어나면 성공인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길을 다 빨리기만 한 거거든요. 동네가. 네. 그런 생각을 사실 조금 주제넘지만 했었고요. 인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공유를 했었는데. 그게 옥수동 트러스트 프로젝트인 거죠? 그런데 문화유산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귀족이나 어떤 문필가가 남긴 어떤 지적재산 혹은 장원이 있다거나 성이 있을 때 그 후손들이 그걸 관리하는 어떤 주체로서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옥수동 트러스트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말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상한 조화긴 한데 말씀하신 것대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영국에서 시작한 거기에 되게 감명을 젊은 시절에 감명을 받고 저 책으로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있어요. 내셔널 트러스트 한국 지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활동가들하고 교류하면서 사라질 것 같은 지역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같이 캠페인 상의도 하면서 약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온라인에 사진과 기억과 이런 것들을 좀 남겨두면 어쨌거나 그게 남아있는 한은 보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장난반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그런데 되게 역설적이고 위트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철거만 생각하는데 나는 보존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다 보존을 한다는 건데. 최근에 둔촌주공아파트 관련된 그런 거나 보면서 이어지고 있다. 나의 프로젝트 이런 생각이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셨어요? 너무 존경스러웠고요. 전체적인 활동이 제가 여기서 상상했던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하시는 거였는데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뭐가 다른지도 전 몰랐었는데. 아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청취자는. 재개발은 그냥 주택지구인 곳을 다 밀어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짓는 이미 있는 부지를 다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그냥 밀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약간의 다음 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울에서 주거 관련 운동들은 대체로 철거민운동이나 이런 빈민운동 이런 거였다고 하면 아파트는 굉장히 원흉 같은 존재였죠. 서민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지어지고. 거기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고. 들어갈 수 없고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둔촌도 그렇고 과천주공 여러 곳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런 아파트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가졌던 추억들을 다시 또 망가질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겐 아파트가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숲이지만 고향인 거고. 그럼요. 그 놀이터에 많은 추억이 있고 내가 밥 주던 고양이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고향이라는 게 어디 시골에 산기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에 대한 기록은 남겨진 것들에 대한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남겨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궁궐. 아까 그 내셔널 트러스트처럼 잘 지은 집. 그렇죠. 그리고 잘 보존한 곳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록을 할 여유가 있고 그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만 남잖아요. 한계급의 편중이 되겠네요. 삶의 기록이 보존되는 것도.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고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인식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정말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둔촌 주공이 그래서 아파트 주공이 있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슈에 중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예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한 그런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책 읽으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동네를 거닐면서 많은 게 보이셨던 게 그때 컨디션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울증 하면 뭔가 프로젝트를 일으키기는 굉장히 힘든 심적 상태 아닙니까? 대단하십니다.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되게 좀 지금 생각해도 웃긴 에피소드가 제가 안식년 시작하고 1월 1일부터 쉬게 됐거든요. 1월 1일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 덮인 남산공원을 올라가서 시간 체크하면서 한번 걸어보고. 아이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쉴 때도 또. 그리고 또 이제 비영리 조직의 경영이 이런 책을. 오늘 200페이지 읽었다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일기를 보고 얼마나 빵 터졌던지. 이쪽으로 빨리 넘어오세요. 제가 게으름뱅이 3개는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쉬시기를 시작했는데. 1월 달은 좀 그렇게 바보같이 보내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누워있었고. 이메일 체크 안 하고. 휴대폰 다. 진짜요? 정말. 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정말 접속도 안 하고. 대단하십니다. 그 또한. 끊고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 요가를 좀 해야겠는데. 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그 옥수동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남산타운으로 넘어가는 곳에 남산타운에 거기에 이제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가는 길이 조금 걸려요. 한 10분, 15분 걸렸었거든요. 걸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산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그 후로는 이제 아주 이쪽의 생활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한 3개월은 그렇게 쉬고 조금 심심해서 친구가 동네에 기록하는 거 관심 있지 않냐고. 그냥 한 번 그냥 가볍게 해보면 어떠냐 하면서 오기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 예.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폴로스터. 네네네. 이 친구가 영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아니요. 근데 그 친구분 너무 인생에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은 친구분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때마다 굉장히 유용한 조언을 해주시네요. 지금도 저에게 밥을 해주고 있는 좋은 친구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지만 제가 영화는 정말 무지하고 잘 많이 안 봐서 책을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진 안에 똑같은 사진이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동네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포인트는 그냥 천천히 계속 찍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산책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만 대신에 GPS를 켜서. 그러면 이제 남는 거죠? 언제 어디서 찍었다는 게? 그렇죠. 시간과 장소와 지도상에 그게 남도록 해서 사실 화질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또 멋이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오버하면 안 돼. 이게 예전 버릇이 확 나와서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게 멋진 캠페인이 되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심이 숨어수면 올라오는데 안 돼 안 돼 계속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게 아까 말씀하신 저의 은인인 친구하고 저의 몸 이 두통이 항상 끄집어당기는 거죠. 너 아니야. 너 누워.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좀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산책하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저 한 10년 만에 나왔어요.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난개발을 한 몸이 10년에 걸쳐서. 아 이게. 아니 진짜 신토부리가 이런 게 있구나. 아니 그 내면 풍경과 나의 동네가 완전 일치하는 이거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끼워 맞췄다면 끼워 맞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운명이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의외로 사람들이 정말 제 기준에선 반응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자기의 추억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다 있으니까. 네. 서울이 굉장히 크고 넓어서. 뭐 수동에 그렇게 있으려고 생각 못했는데 의외로 정말 거쳐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의외로 거기서 거의 어릴 때부터 자라서 결혼하거나 해서 이제 옮겨갈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 계단 굉장히 특이하다 올렸는데 막 이걸 보고 너무 울었다고 자기가 매일. 나 저 계단 알아. 오르내리던. 저도 좀 뭉클한데요. 그게 사실 어렸을 땐 모든 게 다 굉장히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 무슨 미끄럼틀에 난 균열이라든가 담에 가다가 이렇게 벽을 쓸다 보면 화강암 여기에 이렇게 초인종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되게 미시적인 그런 게 어릴 때는 그걸 다 몸으로 기억하잖아요. 흑장난하거나 친구들이랑 놀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 되면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계단이 저기서 내가 항상 삐끗했었지라든가. 정확히 그거였어요. 단차가 걔만 이래가지고. 그걸 알아보셨군요. 네. 출퇴근할 때마다 막 삐걱대면서 내려갔던 길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철거가 많이 임박했을 때 가게들이 이제 정말 다 나가시던데. 그게 유리문에 이렇게 손편지로 이렇게 작별의 인사들을 다들 붙이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합니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그냥 뭐 어디로 갑니다. 이 수준도 있지만 십몇 년 동안 여기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인사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사라질 곳이잖아요. 그 글씨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쓴 게 너무 이제 고와 보여서. 그러니까요. 그 사진들을 다 모아서 한 페이지에 놓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2001년에 와서 처음 만났던 다른 활동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 그 미용실 단골이었다고. 진짜 오래 계셨군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에 듣게 돼서 제가 몰랐던 동네. 제 것이 아니지만 마치 제 것 같은 동네의 추억들이 같이 쌓이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정말 재밌게 힘들이지 않고 했었죠. 근데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계셨어요? 이웃으로. 작가님이 직접 인사를 나누고 그랬던 이웃들 중에 기억나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고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긴 한데 이웃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비어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가 여기 사는 동안에 건물주가 한 너댓 번 바뀐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사실 그래서 건물주가 사는 집은 거의 없고 오래 여기서 자기가 땅 얻고 집 얻어서 살았던 분들은 떠난 지 오래됐고 사실은 저희처럼 어디서 굴러와서 이렇게 잠시 살거나 물론 주인들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이미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동네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노인분들이 조금 계시고 봉제공장 비슷한 그런 곳들이 조금씩 있고 이주노동자분들이 조금씩 달방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는데 비어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내놓은 방들 그런 곳들이랑 정말 이제 오래 한 자리 지켰던 가게 몇 군데 이렇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렇게 인구가 없으면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살면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단골 가게도 하나도 없었네? 이런 생각을 문득 해서 그 관리처분인가 붓고 나서 갑자기 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래서 초조해지셨겠네요. 빨리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부랴부랴 친구랑 남아있는 가게들은 일단 다 들어가 보자. 아 근데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용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산다거나 이렇게 방학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굴러다니듯이 오르내리던 그 길에 구두 수선 가게가 있었고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두 거의 안 신는데 오래된 구두 꺼내가지고 일부러.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좀 말도 붙여보시고. 네. 저희 여기 위에 사는데 이렇게 하고 괜히 안 입는 옷 꺼내서 세탁소에 한번 맡겨보고 식당 가서 괜히 칡냉면 먹으러 가고 그렇게 좀 다녔는데 주로 이제 얘기는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시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다. 임대주택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조금씩 하고 제가 한 번은 심지어 파마도 했어요. 아니 살신 손님. 저 사실 미용실을 안 가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생머리로 이렇게 내리고 계신데 네. 집에서 머리 가끔 자르고 이러는데 근데 미용실 가서 파마 해달라고. 정말 오래된 아주머니들 가는. 어떤 좀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외모에 그닥 미련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뿌글뿌글한 너무 즐거웠어요. 3만 원. 오 싸다. 그러면 근데 펌은 또 오래 걸리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용실에서. 역사를 좀 들으셨겠네요. 아주머니들이 막 여기 어땠다 하고 자기는 뭐 얼마나 살았다.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신청하나요? 네. 신청하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계획은 철거 전에 임대주택을 얻어서 간다. 근데 임대주택이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희는 그냥 신청하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웨이팅 리스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재개발을 한다고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은 아파트의 아주 일부가 임대주택이 지어진 것들이 있고 빈자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동네가 통으로 없어지니까 멀리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다 근처에 신청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웨이팅이 엄청나게 길고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못 나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 그거 때문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나중에 아주 정말 달방 같은 다른 옆 동네에 와서 구해서 잠시 살았어요. 임대주택이 저희 전까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미용실에서 이렇게 듣고 동네 공통화재가 어디서 이 중간기간에 살 것인지라든가 참 무쩍하네요. 그래서 뭐 당신들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 질문하시고 네. 근데 좀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뭐랄까요? 주민운동이랄까요? 네. 마을이나 주민들의 커뮤니티 이런 걸 좀 꾸리려고 하는 운동들이 좀 있었어요. 2010년대부터 이제 서울시장 바뀌고 하면서는 마을 만들기라든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생겼죠. 맞아요. 마을에 뭐 이렇게 공방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죠. 2000년대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주거운동, 빈민운동 이런 쪽의 연장선에서 그런 운동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옥수동이 철거되기 전에 기념하는 축제 같은 걸 좀 열려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당연히 저래도 작가님을 컨택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그동안 잘 살았다, 고맙다 이런 주제로 해보려고 한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투쟁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대와 달리 슬픈 결론이 되는데 일단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의 생각도 조금은 부정적이었던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네가 이미 토박이나 이렇게 터잡고 있던 분들은 이미 많이 나가신 상태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고 제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랐지만 조합 간의 엄청난 다툼과 그러니까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랄 때 대립은 없었는지 그런데 이미 그런 게 끝나 정리된 다음에 들어가신 건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벽보가 붙는 거예요. 조합장, 비판하는 집단의 성명서 또 이 조합의 해명문, 소송한다는 이야기 이런 게 막 붙고 있었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동네를 제가 사진을 찍고 골목골목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주민이긴 하지만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겠죠. 그 메일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의미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참여하기는 어렵겠다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외부 운동가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축제로 이렇게 규정하고 한다는 게 그리고 너무 늦은 시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한 반성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활동가로 살면서 책으로 배운 운동과 그리고 단체에서 함께하는 그 운동에 갇혀서 이게 정말 생활과 맞닿은 운동인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때였기 때문에 좀 저에 대한 반성 겸해서 저는 안 되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서 기록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산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동네 분들의 단대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을 결국은 못하셨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밟고 다니신 동네 골목골목 중에 아주 작은 스팟이라도 좀 애틋하거나 특별했던 그런 장소가 있나요? 첫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녁 무렵에 약간 해가 질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 지는 모습이 굉장히 주위가 천천히 어두워지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 둘씩 이렇게 켜지는 게 알죠 알죠. 개와 늑대의 시간 네. 그 말도 그때 알게 됐는데 굉장히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낮에 밝을 때 보면 너무 낡고 지저분하고 사람도 없고 근데 저녁 때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 그러네요. 빨래줄에 빨래가 이렇게 걸려있고 그래서 아 그 저녁 무렵을 되게 좋아했었고 사진도 종종 찍었었는데 아 그럼 산책 시간대가 네. 좀 그 시간대 근처였나요? 제가 4시에서 6시 사이를 되게 좋아해요 산책을 골목골목 좀 쏟다니다 보면 네. 해질녘이 걸리려는 거죠. 점검이가 지기 시작하나요. 그때를 너무 좋아해서 계곡처럼 깊이 파인 길 양옆으로 아주 높이 집들이 빽빽한 곳이 있어요. 절벽에 집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거기에 불빛들이 켜지는 그 풍경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없어요 이제. 아 그렇군요. 사진상으로 볼 때 진짜 이 동네의 특징 밀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여기서 봤던 집들이 구조가 너무 독특해서 그 집 중에 하나를 이렇게 라인을 따서 옥수성 트러스트의 로고를 만든 거였는데요. 동네가 아래쪽에는 좀 더 낡은 1층 집들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2층 집, 3층 집이 좀 더 있는 거예요. 좀 기형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집을 지었을 것이고 점점 올라가면서 서울도 점점 발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을 수 있는 돈이나 자재나 점점 발달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은 집들이 조금 더 최근에 자재를 쓰고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 중턱에 2차선 도로가 하나 나 있어요. 그건 옛날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길이 아파트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개발되면서 아마 도로가 났을 것 같고 그쪽이 이제 트이면서 더 집들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건물도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집이 더 좋은 거예요. 아, 죽축을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자재가 다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심지어 밑에는 예를 들면 북향에 막 뭔가 어두워요. 위로 올라가면 틀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막 30도, 60도 틀어진 2층 또 틀어진 3층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러네요. 또 건축에 조회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 많은 흥미로운 점을 찾아낼 수 있었겠어요. 이게 지층도 아니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트라이아스기, 배가 끼, 쥐라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볼 수 있게 겹겹이 어떻게 상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랬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요. 남산타운 아파트도 가깝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섞이지는 않는 그런 거였나요? 이렇게 행동반경, 활동반경이. 그렇구나. 초반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 주차장에 내려서 아파트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 차를 타고 마트까지 간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목골목을 갈 일이 없고 심지어 단지 안에서도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그게 아파트 단지의 구조이잖아요. 단지 안에서도 임대 아파트랑 분양한 사람들하고 또 안 섞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설계도 있고. 정말로 눈에 띄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허두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TV뉴스로 취재한 걸 봤는데 참 묘하게 길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동선 같은 것은 아파트 쪽하고 안 겹치고 약간 시안부 같은 동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거기 사는 분들이 거의 인구가 없어졌다고 하시긴 했는데 참 궁금하네요. 좀 속상했던 사건은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인문계나 명문이 아닌 학교였는데 남산타운 아파트 굉장히 큰 단지가 들어서고 그곳과 옥수동의 그 사이에 한 끼슬게 있었거든요. 그 학교를 옮기거나 바꾸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아서 좀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저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걸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불을 흐리는 진짜 굴러온 돌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주민들의 행동 반경도 아무래도 너무 서로 다르고 저희가 철거를 한다는 조합의 연락을 한 번 받고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럼 알아서 검색해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살던 분들은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 아셨겠고 갓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매뉴얼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약간 그 현실을 굉장히 자각했던 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 속의 사회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런 대책들이 있고 이주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매뉴얼들이 네. 근데 이제 없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할 때 말고는 전혀 접촉할 일도 없었고 저희가 찾아가서 문의하지 않는 한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라고 하는데 임대주택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서 찾아보라고 가까운 데로 찾아보라고 하시고 최근에 성동구청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잦아졌던데 요즘은 좀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대기가 너무 길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위기를 느꼈을 때 연락을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다. 저희가 1년 넘게 기다렸는데 다른 곳에서 또 1년 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된 건지를 자료를 많이 찾게 됐어요. 비단 옥수동뿐만 아니라 신림동이나 사당동 이런 곳들의 사례들을 그때 읽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끝까지 계셨던 면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끝까지 계셨던 건가요? 일단은 가능하면 있고 싶었고요. 기록자니까.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것도 있고 동네를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빈 공간들이 생기고 문짝이 뜯어지고 신뢰가 드러나는 공간들이 점점 나타났는데요. 맞아요. 그곳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한 번 너무 예쁜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냥 낡은 부동산인데 마을 지도가 그대로 붙어있고 가운데 그냥 딱 오래된 나무 식탁 의자가 두 개가 딱 마주보게 이렇게 놓여 있고 그냥 비어있는데 그곳이 너무 미술관 같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설치미술이 따로 없다니까요. 제가 광흥창역 부근에 한동안 살았었는데 공민왕 사당이 있는데 그 밑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그걸 찍기 전에 저는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가 초토화된 거예요. 우리 인형의 집이 전면을 뜯어내고 내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영화나 이런 데서 보지 일상에서 보기 쉬운 풍경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집이 내부가 뼈와 살이 훤히 드러나 있고 아직 가구도 막 남아있고 큰 폭탄 떨어진 것처럼 모든 그 잔해가 부수다 남은 잔해 속을 뚫고 저는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그로테스크 하다는 것도 있지만 가려져 있던 도시의 내장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냥 눈에 담아두자 이것도 중요한 경험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도 그런 약간 갑자기 뜻하지 않은 체험을 맡으셨군요. 기억에 남는 서울의 풍경 중에 그런 장면이 좀 몇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산책하다가 갑자기 되게 오래된 아파트 철거 직전 그런 곳을 봤을 때 가재두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커튼이 그대로 달려있고 이런 곳들을 봤던 기억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은 걸 보면 2000년대에 제가 말해 서울 곳곳에서 정말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 해서 아마 그 와중에 제가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어가면 그곳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나 또 흥분해가지고 여기를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잠깐 좀 빌려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좀 전시를 해볼까 그런 또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왜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의 풍경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동네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와 이랬구나 라고 떠들면서 이 동네를 걸어다니는 풍경이 어떨까 제가 부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감산마을을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못 살던 동네 혹은 낙후된 동네 근데 지금 굉장히 동네를 예쁘게 가꿔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인가요? 좀 보존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통영의 동피랑도 그렇고 일단 관광객이 정말 많았고요. 근데 너무 골목골목 들어가면 얼굴 옆으로 창문이 지나가는 그런 좁은 골목을 걸어다니는 길이었어요. 주민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북촌, 한옥촌이 그렇대요. 거기도 그때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조금 보다가 아버지가 빨리 나가자고 아, 아버지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셨나 봐요. 주민들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감각을 그때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동네를 이런 식으로 또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 되게 무례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하고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네. 저는 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셨고. 그래서 공간을 조금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의 시작인가요? 어쩌면 사무소. 어쩌면 사무소. 네. 우리가 이 철거를 피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 근처에서 공간을 만들고 동네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계맺기라든지 동네 살이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그때 하게 됐고 캠페인이나 어떤 이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말고 장소나 공간으로 좀 자유롭게 만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게 돼서 공간을 알아보게 되었고 동네에 이제 아니 지금 살 곳 구하기도 힘든데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월세를 내는 곳을 찾으신 거예요? 네. 사실 저희는 남산타운 아파트 임대주택을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작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요. 제일 높았죠. 그래서 그 근처의 상가를 좀 알아보고 약수동에 아주 작은 상가를 하나 얻어서 어쩌면 사무소라는 공간을 열게 되었죠. 어쩌면 사무소. 어쩌면 사무소? 저희 동네에는 국수집 이름이 면사무소인데 네. 사실 그때도 그 얘기 좀 들었어요. 아. 여기 면 하는데 네. 사람들이 너네 국수집 할 것이라고 근데 저희가 그때 너무 이렇게 정해놓거나 기획하지 말고 그냥 좀 막연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뭔가 사랑방 같은 걸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뭔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네. 이름부터 지었어요. 공간도 없는데 아니 이게 모호필름 같은 얘기지 뭡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모호한 게 좋다 그래서 모호필름이라고 했는데 마치 날달걀을 너무 세게 주면 부서질까 봐 이 적당한 힘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운동이 안 되는데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섬세한 고민을 하셨겠네요. 몸을 갈아 넣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그런 그게 일이든 활동이든 공부든 뭐든 간에 그렇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요. 아르셨으니까 더 그러셨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쩌다가 이제 거절 못한 회의에 가거나 그날은 또 알아놓는 거예요. 아유 저런.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저도 전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나는 일하는 몸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절제를 잘 했으면 오래 지속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좀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좀 놓아야 공간과 조건이 또 사람을 결정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이라는 이름을 친구랑 막 계속 헛소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말을 쓰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옥수동 스토리가 어쩌면 사무소에도 이어지나요?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은 또 새로운 동네 분들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옥수동 사시던 지역에 연이 있는 분들도 들르시나요? 아까 제가 매봉산 기슬계에 옥수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매봉산을 넘어간 바로 반대편 기슬계에 있는 동네예요. 약수동도 이미 먼저 개발이 다 됐죠.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가 대표적이고 그 옆으로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남은 동네인 거예요. 그런 게 있군요. 개발이 안 된 동네. 그래서 저희가 한창 공간 만들 때 동네분이 한 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재개발 조합장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쓰면 뭐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가 안 돼서 너무 아쉬웠다고. 여기만 이만큼.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산너머에 개발해서 누락돼서 운 좋게 남은 동네가 깨끗하고 예쁜 거예요. 사실 옥수동에 있는 집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남겨졌고. 거기는 계속 사람이 사는 곳이고 어쨌거나 부서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곳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좋은 비교가 되네요. 네. 물론 또 있던 집 부수고 새로 지은 곳들도 있고 저희가 얻은 상가도 큰 주택의 절반을 잘라서 빌라를 세워서 세를 주는. 네. 원룸을 쫙 넣어서 세를 주고 1층에 필로티에 상가를 만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공간이었고 옥수동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오래 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동네분들을 오히려 거기서 많이 만나고 저희가 옥수동에 살았고 왜 여기에 있고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거기서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쩌면 사무소는 법적으로는 어떤 시설이에요? 아무래도 공간을 만들면 제일 드나들기 좋은 곳은 카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커피도 전혀 잘 모르고 더 문제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회사 탕비실 같은 걸 하나 만드셔야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작업실 같은? 아 책상 있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리고 옥수동을 약간이라도 옮겨오고 싶어서 아 그 옥수동에 조각들을 여기로 옮겨놓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길 가다가 버려진 식탁의자. 아까 그런 식탁의자. 좋은 생각인데요. 두 개 주워서 썼어요. 이구지구 산 넘어요. 산을 넘어왔다. 네.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갖다 놓고 또 막 어릴 때 굉장히 갖고 싶었던 명작 동화 전집 이런 거 버려져 있는 거예요. 주워다가 또 갖다 꽂아놓고. 저 그 책 중에 너무 다시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예전에 청계천 세훈상가 쪽 헌책방 다 뒤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횡재하셨네요. 그거를 온전히. 그런데 지금 옥수동에서 옮겨온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고양이를 같이 오신 것 같은데 고양이도 그 산책길에 발견을 하신 건가요? 저는 원래는 동물하고 그렇게 같이 살거나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고양이는 어쩌면 사무소 앞에서 만났어요. 저희랑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는. 그래서 정확한 출신은 약수동 고양이고요. 옥수동에 살 때 같이 사는 친구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반려는 안 하는데. 아, 네네네. 그래서 길 가다가 고양이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막 눈 마주치고 눈을 깜빡이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고. 눈 키스 그런 거. 아주만가 대왕의 그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맨날 손을 물리죠. 저 그거 제 프로필이에요. 아, 진짜? 손 칵 무는 그 장면. 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동네에 이렇게 막 비어가긴 하지만 대신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고양이들이 굉장히 한가롭게 노니는 곳이었어요. 그럼 고양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밥만 있으면. 네네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때가 캣맘들이 등장하던 때였어요. 아, 그 시기군요. 네네. 그래서 골목골목에. 밥그릇이. 그러니까 저는 동물권 운동으로 그걸 머리로 알고 있었지. 직접 봉건 거기서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밥과 물을 매봉산 산책로 그쪽에 놔서 애들이 거기서 먹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낡은 지붕 위에서 햇빛 쬐고 막 이렇게 사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집에 가는데 웬 고양이가 앞을 가로막고 나를 먹여라. 간택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머. 저는 키워본 적이 없고 이 친구는 관심이 있지만. 생태를 잘 모르셨어요. 실제로 같이 산 적은 아직 없으니까 당장 사료도 없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막 한 바퀴 돌더니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 그렇게 좋아하면 같이 살지 그러냐. 그런데 그 친구 말이 여기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들이 영역 동물이니까. 맞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공간이 옮겨지면. 철거 이후도 참 염려스러웠네요. 네. 그래서 고양이한테 못할 짓인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그 말을 듣고 놀랐는데. 아, 그런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거가 임박할 때 즈음에 어쩌면 사무소를 열었거든요. 아, 미리 여셨군요. 네. 계속 이제 산 넘어다니면서 옆집에서 이렇게 되게 예쁜 채송화가 피는 화분을 버리고 가셔서 들고 가서 텃밥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어쩌면 사무소를 저희가 이제 툭딱툭딱 한 석 달 정도 걸려서 공사를 했거든요. 동네 고양이들을 보긴 많이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딱 완성하고 문을 열고 그 다음날 밤에 간택이 다시 왔어요. 지켜보고 있었네요. 너무, 네. 완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 200g이었어요. 재봤을 때. 그런데 보통 한 생후 2주 정도 되면 200g이고 한 달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두세 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런데 병원에 데려갔더니 한 달 됐는데 너무 못 먹어서 완전히 정말 생직고를 한 치즈 테비가 너무 시끄럽게 울면서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몸밖에서. 그래서 구조를 하고 일단은 이제 사무소 안으로 들였는데 그때 마침 생태환경 운동하는 친구들 활동가분들이 같이 모임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저희 공간에서. 아니 뭐 이런 우연한 차.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작은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맞아요. 되게 당황했는데 어떻게 돌봐줘야 되고 해서 걔를 막 정신없이 들이고 나중에 동네분이 지나가다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얘가 한 2, 3주를 그렇게 울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얘 되게 갑자기 안 보여서 걱정했다는 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동네에 유명한 고양이였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럴 수 있죠. 아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면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의 면장님. 저희가 사실 어쩌면 사무소라는 이름을 짓고 너무 재미있는 이름이라고 저희끼리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럼 면장은 누구냐고. 그런데 저희는 면장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공석이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들어와서 동네분들이 얘가 면장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면장이 되었죠. 고양이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동네 책을 봐도 이분은 좀 버려진 거나 약한 거를 가만두고 보지 못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사진만으로도. 그래서 그때까지 같이 안 사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합니다. 아마 생활을 안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중요한 일에 매진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맘잡고 한 5년을 옥수동에서 사신 거네요. 굉장히 오래 산 편이죠. 서울에서는. 2, 3년 한 곳에 살기 쉽지 않잖아요. 주로 이사 가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옥수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할 때 종종 가보셨나요? 걸어서 한 20분, 25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떠날 때 저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떠났기 때문에 사실 거의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저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가 미친듯이 망가지고 저희가 사는 집도 옆집, 윗집 나가고 나니까 집이 정말로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아니, 그 말씀이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옆집, 윗집이 이사를 나가니까 갑자기 결로가 생기고 막 곰팡이가 폈다는 게. 정말 어느 날 옷장을 딱 열었는데 뒤에 완전 곰팡이가 가득 쓸어서 옷을 거의 다 버렸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달방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마침 저희가 어쩌면 사무소를 얻은 그 블럭의 바로 위에 산기슬개 달방 같은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마 여인숙 같은. 아, 있죠. 서울역구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개조해서 원룸으로 내놓으신 곳이었는데 거기를 아무래도 우리 얻어야 될 것 같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집을 얻고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돌멩이가 누군가 던져서 유리창을 깬 거예요. 심지어 겨울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빈집마다 다 이제 조합해서 체크를 하죠.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잠깐만요. 짱 또를 던져서 체크를 합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빈집은 X자로 이렇게 빨갛게 써놓거나. 그런 풍경 많이 봤어요. 또 뭐 한 세대에 있음, 두 세대에 있음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칙칙 뿌려서. 근데 이제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막 책에서 읽은 것들로 아, 이거 진짜 용역. 아, 저 어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을 통해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돌멩이를 던진 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나가라는 표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보기엔 좀 아픈 동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한 열흘 뒤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하고 왔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불만 사들고 떠났었죠. 그렇게 옥수동 떠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산책로 이렇게 올라가도 딱 오른쪽으로 틀면 옥수동 보이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남산 쪽만 계속 보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사무소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옥수동에서 꿈꿨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충족이 되고. 많이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방식의 실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충족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옥수동을 계속 못 가보다가 아파트가 거의 들어설 것 같다는 기사를 어느 날 우연히 보고 그때 한 번 가봤어요. 완전 이제 모래밭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모든 걸 밀어버렸군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다 모래밭이었고 흙더미죠. 그러면 이게 비타를 평평해졌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비타를 밀어서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로 한 번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일부러 지나가 봤어요. 버스로. 그랬더니 이제 아래쪽은 이제 부수고 있는 게 보여서 책 마지막에 그 사진을 넣긴 했는데 아파트 중공되기 전에 한 번 사진 찍고. 아 가셨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책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니까 일단은 책은 찍을 수 없는 해상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온라인상에 지도가 구획된 아파트로 바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 그 골목길에서 아무래도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그 사진의 위치는 골목길을 따라서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완공기사를 이렇게 몇 편을 찾아보는데 추억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개발 시기에 애환이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옥수동에 대해서 추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재밌네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기사가 마지막은 결론이 뭡니까? 기사들이? 강남에 준하는 곳이 되었고 세미 강남이 투자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는 그렇게 끝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글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보존성이 있는 매체에 남겨두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디지털 프린팅이 또 나름 몇 년 사이에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진짜 네버 세이 네버예요. 기술이 너무 발전해 쉬워져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모자이크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찍혀서 그래서 2017년에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다 이제 때가 오는군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때가 그럼 그때 그 사이트는 도메인이 어딘가요? 저희가 어쩌면을 영어로 이것도 좀 깨진 영어인데 probable.kr이라는 도메인을 계속 갖고 있고요. probable 그러니까 형용사 그다음에 .kr 네. 제가 웹사이트는 지금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옥수동 트러스트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랑 다 있어요. 지도랑 사진이랑.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시면 지금 불러주신 주소로 브라우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을 떠나셨잖아요. 그 옥수동 5년의 삶을 보내신 곳이 혹시 꿈에 가끔 나오나요? 꿈에는 잘 안 나오고요. 이번에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19년에 서울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지고 한 3년, 4년 만에 서울을 다시 왔어요. 되게 많은 걸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대해서? 네. 가령 지하철역 이용 방법 뭐 이런 거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헤매지는 않았지만 사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목포에 살고 있는데 네. 부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뭔가 늘 가고 싶은 곳이에요. 마시는 것도 많고. 늘 가고 있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저희 옥스톤 트러스트를 하라고 했고 또 어쩌면 사무소를 같이 했던 이 친구가 서울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걸 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었고 그럼요. 멀리 가지 않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여기서 했던 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월세가 너무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역시 그게 문제였군요. 그리고 건물주랑 재계약하느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비어있고 약간 그 옹벽 위에 있는 숨은 곳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알거나 저희가 활동하면서 알거나 이랬던 분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동네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앞에 텃밭도 갖고 하면서 동네 분들하고도 막 재밌게 지내고 그래서 나름의 동네에 좀 활기를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래를 많이 늘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의외로 거기도 오래 있었어요. 8년 있었는데요. 재계약을 한 두 번째 할 때쯤에 건물주랑 얘기를 하면서 건물주가 뭐 이러저러해서 좀 올리자. 아 근데 저희도 여기를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나름의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을 했더니 건물주가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던가요? 길 아래쪽 신당동 약수동이 굉장히 새가 저희가 있는 사이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2010년대 넘어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도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상가들이 굉장히 뛸 때였거든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싸게 주고 있는 거라고 자기는 전혀 당신들의 기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결렬이 됐군요. 그렇게 좀 놀랐어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비싸게 팔리쿠시 아닌데 지금은 뭐해요? 그 공간이 지금? 근데 저희가 공간을 그만해야겠다고 하고 나서 그 공간을 그대로 넘겨받겠다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분들은 상담하시는 분들인데요. 뜻밖의 상담소가 그곳인가요? 네. 좋은 계승이 됐네요. 네.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분야의 활동가들의 저처럼 번아웃되거나 이런 분들 상담도 해주고 인권 관련한 그런 쪽도 연결이... 번아웃된 활동가들이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넘겨받으셔서 심지어는 간판도 안 떼고 다 그대로 보존해서 쓰고 계세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옥수동에서의 운영이 작가님한테 어떤 걸 가져다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생활을 갖게 된 건 정말로 소중한 거였던 것 같고 제가 그 이후로 다시 예전으로 예전과 같은 삶을 살 것 같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옥수동 트러스트를 하고 그게 이제 어쩌면 사무소로 이어지고 하면서 삶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쩌면 사무소도 사실은 그렇게 장사를 하듯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키는 만큼씩 천천히 조금씩 운영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저는 정말로 조용한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해서 잘 모셨네요. 그것에 맞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이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목포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가 또 몇 년 동안 핫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런 곳으로 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았어요. 어떤 연고가 있지는 않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도 놓고 찾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차를 운전을 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웬만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외지만 안 되고 아 알겠어요. 거기서 적당히 우리가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옛날에 철도가 이제 폐선된 곳이 공원이 된 곳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오래된 나무들도 많고 그 공원이 있는 조용한 산책로 옆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경축 경축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무소를 목포에서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동네 편을 두 번째 출연하시는 패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또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내시면 그러니까 제가 목포에서 이제 걷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 쭉 걸어 다니는데 사실 그 산책로를 제외하면 되게 옥수동이랑 많이 닮아 있어요. 아 그래요? 빈집이 되게 많고요. 네. 지방도시 요즘 많이 비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곳은 서울처럼 이렇게 개발되기 쉽지 않은 곳이어서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와서 약간의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충분히 기대하실 만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또 사진을 동네에서 찍고 계세요? 아 네. 작년에 아이폰 새로 사서 공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주변 산책하고 계속 찍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마을? 동네를 좀 우리한테 맞는 방식으로 만들면서 살게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한밤중에 옥수동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동네 이야기하면 지리적인 특징이 어떻고 어떤 가볼 만한 곳이 있고 동네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가이드 얘기만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들려주신 옥수동 이야기는 인생의 한 국면을 함축해 놓은 것 같은 돌아보면 내 인생의 이 시기를 이 동네랑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걸 또 책으로까지 보존을 해놓으셨다는 면에서 모든 게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가님의 몸과 정신과 그 시기, 그 지역,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삶은 다 연결돼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좋았던 동네다, 나빴던 동네다 이렇게 단칼로 규정할 수 없는 마을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가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생활인 중에서도 한 곳에서 오래 살고 계시다면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 주로 가끔 먹는 맛있는 음식 사진 찍고 귀여운 것들 사진 찍고 멋진 것들 사진을 찍지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하나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봄 맞아서 동네 산책 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귀한 깨달음을 주고 가시게 돼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요. 또 목포에서 이야기 많이 만들어뒀다가 재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